영등포구가 CCTV 및 비상벨 안내판을 야간에도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LED 안내판으로 교체해 설치합니다. 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 안전 취약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. 여성안심 귀각길과 여성안심구역, 공장지대 및 공구상가, 당산 1동 나쁜 카페 골목, 어린이 보호구역 등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된 곳 중 110개소를 선정하고 올해 9월까지 LED 안내판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. 특히 여성안심 귀각길 내 CCTV, 비상벨 58개소에는 LED 안내판이 100% 설치될 예정으로 구는 지역 주민들이 어두운 보행길을 오가며 느껴야 했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향후 시비 지원을 통해 나머지 CCTV, 비상벨 설치 구역에도 LED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 취약 보행구역을 점차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.